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하게 하자 모아랑입니다 자 우리 3대 측정 드디어 8번째 게스트가 도착하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많은 종류의 크리에이터분을 섭외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는데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우리 킴성태님이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아오한 안녕하세요 BJ의 킴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헬스를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 안 해봤는데 또 3대 측정이라고 해서 제가 그 전 영상도 한 번 봤거든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괴물지 씨 아 괴물지 제가 좀 그 분은 이기려고 네 맞습니다 제가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네 그럼요 마름 씨는 혹시 3대 측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제가 오늘 목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 500 잡겠습니다 500 500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를 500 잡으신 킴성태님과 3대 측정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습니다 한번 일단 준비할게요 네 자 멸리를 준비 하나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목표로 잡으신 괴물지 님은 못 들으셨어요 아 못 들었네요 들게 되면 아 그냥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도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아 아 어때요? 50kg 정도 해보니까 제가 집에 가도 되나요? 아 네 오 진짜 까뜩놨죠? 아 네 오 저기 몇 킬로인가요? 50kg예요 50kg? 이 정도면은 네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성태 님께서 이 정도니까 3대 여러분들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로 한 자 김성태 님 첫 번째 운동 벤치프레스입니다 20kg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어 어 오 아 이 정도는 아 우리 괴물지 님께서 원아래미 봉이세요 네네 아 아 아 그러면 그럼 제 목표 바꾸겠습니다 어 아 누구야? 어 전수찬으로 먹겠습니다 아 전수찬 씨 네네네네 전수찬 씨가 들었던 원아래미 40kg에 왔습니다 오 잠시만요 업 야 하 하 하 이야 오케이 전수찬 됐어 집에 갑시다 아니 굉장히 쉽게 드셨는데 네 제가 한번 계속 올라가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드시면 전수찬보다는 힘 센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고 업 이야 아 약간 좀 내가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어떤가요? 김성태님 그 핸드폰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네 변광새 느낌이다 이런 몸매가 약간 좀 이수근 씨 몸매 아닙니까? 어 맞아요 네 네 네 이런 몸매가 또 힘이 좋기 때문에 제가 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이 없고 예 변광새 킹성태님의 이제 벤치프레스를 자기 PR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밖에 없죠 이제 꿀탱탱님 네네 50킬로 도전 target 준비되셨èle 네네 괜찮아요 충분해 힘이 있어 microscopic 오 ό 이게 50kg이죠? 네 50이에요 네네 55kgng 다 할거 같은데 네네 55kg biss esque 자, 55kg 준비 되셨죠? 한번 자, 업! 밀어! 된다, 된다, 된다! 밀어, 밀어! 오, 잠깐만! 형님, 아오!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진짜로 너무 아쉬운 게 여기서 지탱했다는 게 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아, 라스트, 오케이. 오케이, 한번 도와줄게요. 자, 업! 됐다, 밀어! 그렇지! 이래요, 됐다! 형님, 형광색! 우리 형광색! 제가 몰랐는데 헬스 하는 게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성취감. 이게 다 그래요, 오시면 다 그래요. 이게 성취감이 있다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 배급이 이제 김선태님의 벤치프레스 1RM은 55kg! 55kg! 아... 일단 40kg가 세팅돼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체의 힘이 좋아야 되는 건가요?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근데 제가 밑밥 깔은 게 아니라 제가 하체가 상체는 좀 자실이 있는데 하체는 약간 좀 자실이 없어요. 일단은 하체가 좀 약하다. 아, 예. 왜냐면은 제가 또 예전부터 그 키높이 깔 차량을 고등학교 때부터 3년을 깔고 다녔기 때문에 제 허리랑 하체가 좀 아니고 상체는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담아주세요. 좋아요! 자, 업! 오케이. 진짜 스타일 자체가 변광대 스타일이에요. 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힘이 세다니까. 특히 술 마시면 힘이 진짜 세 사람이에요. 자, 우리 김성태님의 2차 데드리프트 도전 60kg로 바로 올라왔어요. 네. 어때요? 솔직히 처음에는 들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아까 저거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들었을 때 아, 이게 좀 자만하면 안 되겠다. 아, 5kg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세 앞에서는 사람들 다 겸손해지는 마련이기 때문에 네, 네, 네. 60kg.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 진짜 좋아요. 자세 좋아요. 자, 업! 괜찮으면 올려요. 그렇지! 자, 어때요? 그렇게 많이 못 느꼈잖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 김성태님의 3차 데드리프트 시도 무려 70kg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0kg. 감상 이렇게 이렇게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오늘 데드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음 운동신경이랑 또 F페이스는 또 재능이기 때문에 네 자 업! 됐다. 우와아아아 진짜 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 하셔서 네. 그렇죠. 그렇죠. 90kg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타고난 재능 넣으세요. 여기 이유는 약간 좀 힘들 것 같고 또 여기까지가 제 마지막 한계지 않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미쳤어! 와 일단 여기서 저희가 스탑할게. 왜냐면 천천히 자세에 무리가 올 것 같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어쨌든 성공하셨습니다. 오케이. 근치 플러스 55kg, 데드리프트 90kg 하셔서 네네. 딱 두 개만의 정첨과 상대가 동급. 자, 김성태의 치킨 먹자. 네. 이제 50kg. 50kg. 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거기서 업! 고!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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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우리 김성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저희가 그러면 네. 55kg. 55kg.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위가 될 수 있는 기록 55kg.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빨리! 참! 출발! 네. 천천히 천천히 내려갔다가 업! 밀어! 우와! 아니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사람들이 일단 200kg을 측정하셨고 네네네. 일단 마랑TV 꿀탱탱과 더불어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자, 소감 어떠세요? 일단 1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쁘긴 한데 경쟁자를 보면 탱탱이라든지 수천이라든지 아... 그렇게 뿌듯하지 않았네. 그렇게 뿌듯하지 않았나? 거의 1등 확정이니까 끝인데 더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어... 그만하시죠. 아니, 또 맞긴 했어요. 드립이고 또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동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든 치킨은 힘이 드셨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인가요? 도전! 내려갔다가 자, 이렇게 업! 오우! 오우! 야, 방송 아니잖아. 야, 70kg 가요 빨리. 70kg 오케이. 도전. 70kg 오케이. 도전. 도전! 아, 저보다 형님이 더 신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좀 더 내려가서 여기서 업! 밀어 밀어 업! 야! 야! 아, 잠깐만. 제가 거울로 봤는데 드시다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실 때 살짝 돌아갔어요. 네, 네, 네. 안전, 안전상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아, 너무 많습니다. 알림 설정 깨롯! 자, 우리 김성태 님 3대 기로 벤치프레스 55kg 55kg 5kg 오케이, 215kg 이게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웃을 수도 있는데 약간 저희는 또 집에서 게임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맨날 집에서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다가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게 약간 좀 재밌네요, 운동 자체가. 아, 네.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3대 기록 이렇게 나와주신 김성태 님에게 네. 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또 우리 곧 100만, 여기서 축하드릴게요.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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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J 김성태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 SF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마! 안녕! 고맙습니다.